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인선 ENT가 되겠고요 계속 계속 올려드릴 예정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ENT 현재 호가창은 일단 매도 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매수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떨어진다 그러나 오늘은 매도 물량이 매도 전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차트를 보시면 살짝 살짝 빠졌죠 오늘도 살짝 빠졌는데 이렇게 보시고 기업계열을 한번 볼게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S동서가 최대 주주거든요 최대 주주인데 이제 IS동서가 이제 토목이나 이런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IS동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을 인수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점점 세상이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도 바꾸고 싶고 뭐 집도 새로 한번 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것들은 새로 새로 바꾸려고 하는 심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는 폐기물 이제 처리 관련주인데 거기에서 좀 수혜를 이제 멀리 놓고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선물 폐기물 47% 자동차 폐기물 38% 여기서 자동차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선모터스를 또 인수를 해가지고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30자금 녹색 혁신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 폐기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가 언제 섞이냐면은 태풍, 장마, 홍수, 침수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선 ENT가 조금 대장으로 앞으로 좀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기업 개요는 보시면은 좀 시비를 많이 했어요 시비를 많이 했는데 시비 한 가격이 한 8,600원 6,189원 5,490원 그래서 평균 시비는 거의 한 6,000원 정도로 6,000원 정도로 되신 것 같다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로 되고 있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인선 ENT 있죠? 아 인선모터스 원래는 인선 ENT가 인선 기업으로 시작을 했죠 재무제표 한번 보실게요 재무제표 퍼는 23 어느 정도 뭐 괜찮죠 영업이익이 계속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전년 동기에서 9월달에서 한 200억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는 못해도 한 350에서 한 390억 정도 한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만약 4분기 때 합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한 300에서 한 3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 부채 부채가 좀 많죠 근데 부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단기차입금이에요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돈을 갚아야 하는 돈 네네 돈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의 시가총액의 한 50% 정도 왜냐면은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매립지나 이런 쓰레기들이나 이런 폐폼들을 모아 놓기 위해서 매립지 토지를 좀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이제 인선 ENT 기업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여수 광양 이쪽에 서산 이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 폐기물이 조금 이제 그 허가가 안 나요 허가 그래서 남쪽으로 많이 좀 모여 있고 큰 거는 근데 일산에 본사가 있다 일산에 본사가 있는데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줄 서 있죠 이렇게 막 매곡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도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뭐 유형자산이 뭐 유형자산이 거의 뭐 토지 매립지로 해서 한 3천억 정도로 가까이 있고 딱 보시면은 그냥 성장주 가치주 자산가치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가치주 땅값이 이제 뭐 저희도 서울도 예전에는 뭐 강남아파트가 지금 뭐 예전에는 뭐 1980년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1억 7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뭐 서울아파트 거의 한 20억 정도 하죠 요 20억 정도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그래서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한 483억 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0억 정도가 아니라 한 483억 정도 좀 성장세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거의 한 60%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60% 성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 차트를 보시면은 예 폐기물 관련 주 이때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뭐 바비 뭐 해가지고 이제 뭐 태풍 해가지고 수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는 수제선을 그리면서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선이엔티 조금 이제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겠는데 작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타성 종목이 아니고 조금 크게 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자산 같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뺏어있는 모습 빼는 모습 그러나 이제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조금 이제 눌림을 주고 있다 그럼 이쪽 쪽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AP 투자 연구소에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고요 상단 링크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죠 11월 3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는 것을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침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S&P500, 나스닥종합, S&P500선물 등 여러가지 투자에 필요한 주식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를 추가를 하시면은 여러가지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JMT 시가 종목으로 들여서 오늘 한 12%까지 좀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무료 종목이라는 거라고 해서 좀 몰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고 이제 하나의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한달 방송 Bronx 선생님 infections explained 시청해주신 할머니 heeft таким